안녕하세요. 캐논 RF 렌즈 16mm 광각인 초광각이네. 이런 건 잡는 것 같고... 이게 기존에 쓰던 35mm, RF 렌즈 35mm 이거 하나 쓰다가 이번에 16mm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재고가 거의 없더라고요. 캐논 웹사이트에 입고 알림을 걸어놓고 입고 되자마자 구입을 했습니다. 두 가게가 학교실 뒤가고 다 잡혀요. 고두야. 렌즈 캡도 아주 조그만게 귀엽네요. 캐논. 캐논. 16mm 렌즈. 아주 좋습니다. 이리와. 힘줄게. 이리와. 맛있어? 이거 방구석 촬영에서는 최고인데요. 가까이. 1. 자세히 이렇게. 1. 2. 2. 3. 4. 4. 5. 5. 5. 아주 잘 산거 같디요 캐논의 RF 렌즈 장착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조리개가 2.8 이구요 이게 최대 조리개고 아웃포커싱은 요정도 꽤 잘나오고 있죠 아웃포커싱이 조리개가 역시 아웃포커싱도 아주 만족스럽네요 자 요거리가 한 20cm 15cm 저는 요거 렌즈로 좀 자주 찍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